네! 한국은행 고퉁이를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세요. 네, 한국은행 이예요. 이예요? 응, 응. 네, 한국은행 이예요? 네, 한국은행 고퉁이를 돌아서 네, 한국은행 고퉁이를 돌아서 응, 해야 돼. 목톱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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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도와줘. 이런 마음을, 이런 마음을. 네, 좋은 것 같아요. 오른쪽을 끌고 가세요. 네, 오케이. 네, 고맙습니다. 잠깐만요. 오른쪽으로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